강원 영동 CBS가 제1대 2대 동해 운영이사장 이 취임 예배를 드리고 2대 운영이사장에 동해 명성교회 이영택 목사가 취임했습니다. 영동 지역의 보금전파에 수거함이 앞장서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영동 지역에 보다 더 활기찬 그리고 더 명쾌한 보금전파에 힘을 쓰는 영동 지역의 CBS 방송이 되기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면서 또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